이와 줄거리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티는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용모를 지닌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되어 재판정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크게 고민하다가 재판정을 찾아가 자신이 진짜 장발장임을 밝히고 구속된다. 어느 날 장발장은 노역을 하다가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한 선원을 극적으로 구하고 난 뒤 자신은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탈출에 성공한다. 이후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혹사당하던 코제트를 우연히 만나 그녀를 구하여 함께 떠난다. 약 40년 전 혼자 산책하면서 살피트리에르 변방으로 들어가서 가로수길을 걸어 이탈리아 성문 쪽으로까지 올라가면 마침내 파리 시내도 거의 끝났는가 싶어지는 그러한 구역에 다다른다. 그곳은 사람은 살고 있어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며 적적하지만 역시 누군가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은 대도시의 한 가로수길이요 파리의 한 거리이지만 밤에는 숲속보다도 더 호젓하고 낮에는 묘지보다도 더 으쓱했다. 장발장이 걸음을 멈춘 것은 이 고르보의 낡은 건물 앞에서였다. 들새처럼 가장 적막한 곳을 그는 자기 집으로 선택했다. 그는 조끼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닫고 여전히 코제트를 업은 채 층계를 올라갔다. 거의 올라가서 그는 또 다른 열쇠를 꺼내 앞에 있는 문을 열었다. 그가 들어간 방은 무척 넓고 허술한 곳으로써 마룻바닥에는 카페과 탁자 하나,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고 큰 길의 가로등이 이 초라한 방 안에 희미한 빛을 던졌다. 안쪽으로 작은 방 하나가 있고 그곳에는 야전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그 침대로 업고 가서 잠이 깨지 않도록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는 촛불을 켰다. 그러한 것은 모두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젯밤처럼 코제트의 얼굴을 애정과 황홀함이 담긴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코제트는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으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장발장은 아홉 달 전 영원히 잠든 그녀 어머니의 손에 한 것처럼 애절하고 경건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코제트의 손에 입맞추었다. 그는 코제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날이 환히 밝았는데도 코제트는 잠들어 있었다. 11월 태양에 희멀건 햇살이 초라한 방의 천장에 기다란 줄무늬를 아로새길 때 갑자기 무겁게 짐을 실은 채소궁의 수레가 한길 북판을 지나가다 마치 폭풍우가 희몰아치듯 그 낡은 건물을 뒤흔들었다. 네 아주머니 곧 갈게요 하고 코제트는 깜짝 놀랄게요 미쳐 눈도 못 뜬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 벽구석으로 손을 뻗어 빗자루를 찾았다.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고 장발장의 빙긋이 웃는 얼굴을 보았다. 아 정말 그렇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코제트는 말하며 침대 아래의 인형 카트리느를 주워 올렸다. 그리고는 놀면서 장발장에게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여기는 어디며 파리는 큰가 테나르디의 아주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 돌아가지 않는가 그 밖의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자유를 느끼고는 외쳤다.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 청소를 할까요 놀아라 그날은 그렇게 해서 지나갔다. 코제트는 별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형과 노인 사이에 있으면서 그저 말할 수 없이 기쁘기만 했다. 다음 날도 날이 밝아올 때 장발장은 코제트의 침대 옆에서 꼼짝 않고 코제트가 깨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영혼 속에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장발장은 이제까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으며 25년 전부터 이 세상에서 외톨이었다. 형무소에서 무식하고 흉폭하던 그지만 마음은 순진했다. 누이와 조카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마침내는 사라져버려 그들을 백방으로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잊어버렸다. 그런데 코제트를 만나 악인에게서 구출했을 때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꿈틀거림을 느꼈다. 모든 정열과 애정은 들떠 그 어린애한테로 쏠렸다. 그는 어린애가 잠든 침대 옆에서 기쁨에 떨고 있었다. 그는 무송애와 같은 것을 느꼈으나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가련한 늙은이의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이여. 단지 그는 53시고 코제트는 8살이므로 장차 그가 일평생 품게 될 모든 사랑은 어떤 광채 속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가 만난 두 번째의 서강으로 미리엘 주교는 그의 마음의 지평선에 미덕의 서강을 가져다 주었고 코제트는 사랑의 서강을 가져다 주었다. 코제트 역시 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너무 어려서 헤어진 어머니의 생각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린애의 본성으로 무엇인가 사랑하려 했지만 모두 그 아이를 뿌리쳐 8살에 이미 쓸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코제트였기에 첫날부터 그 노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장발장이 가난하지도 늙어 보이지도 않고 그 방과 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몇 주일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그 헛간 같은 방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했다. 새벽부터 코제트는 웃고 짓거리고 노래했다. 장발장은 형무소에서 악한 짓을 하기 위해 배운 글을 코제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코제트의 어머니 이야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며 지내는 것을 모든 생활로 삼았다. 코제트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다른 이름은 몰랐다. 그는 몇 시간이고 코제트를 바라보며 인생의 희열을 느끼고 코제트에 의해서 빛나는 미래가 자기 앞에 있음을 보았다. 장발장은 조심하느라고 매일 어두워진 뒤에만 큰 길은 피하고 골목길을 코제트와 함께 한두 시간씩 산책할 뿐이었다. 코제트는 산책을 무척 좋아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과 모자를 쓰고도 거지를 만나면 슬며시 다가가서 은하를 주었다. 그 소문이 이웃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그를 동량주는 거지라고 불렀다. 장발장이 새든 집의 1층에는 문직의 노릇을 하는 할멈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할멈에게 자기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코제트는 어미를 잃은 손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멈은 장발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주시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할멈은 장발장이 아무도 거쳐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몰래 따라가서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발장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가위를 꺼내 옷에 안감을 짓더니 그 안에서 조그맣게 접은 천프랑짜리 돈을 꺼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두 번 밖에는 천프랑짜리 돈을 본 적이 없는 할멈은 왠지 무서워져서 황급히 달아났다. 며칠 뒤 장발장이 뜰에서 장작을 패는 틈을 타 노파는 살며시 그 방으로 가서 옷의 안쪽을 만져보았다. 그러자 아직 종이가 두둑하고 작은 칼과 여러 가지 색깔의 가발로 으스스해진 노파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겨울이 거의 끝나 날이 따뜻해질 무렵 그 외 입구에 언제부터인지 거지가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그 앞을 지나가다 언제나처럼 돈을 주던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옷은 다른 때와 같았으나 얼굴은 자베리의 얼굴같이 보인 것이다. 그는 겁이 나서 확인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보니 그 거지가 있어 돈을 주며 말을 걸었다. 그 거지는 늘 보아온 거지였다. 장발장은 안심했다. 며칠 지난 뒤에 어느 날 밤 장발장이 방에서 코제트에게 그릴 길을 가르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없고 일찍 잠을 자는 할몸뿐인데 묘한 생각이 들어 그는 코제트에게 소리 내지 말라는 신용을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발소리를 분간할 수 없어 촛불을 끄고 코제트를 재운 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꼼짝 안고 있다가 살며시 문쪽을 돌아보았다. 불빛이 열쇠구멍으로 환히 보여 누군가 촛불을 들고 엿듣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몇 분 후 불빛은 사라졌으나 장발장은 그 뒤 잠들 수가 없었다.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어제의 남자 발소리가 들려왔다. 열쇠구멍으로 보니 그 사내의 뒷모습은 분명 자베르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제 집처럼 열쇠를 갖고 들어왔는데 누가 열쇠를 주었을까? 아침 청소를 하러 온 할몸을 노려보았지만 별다른 낌새는 없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면서 말했다. 어젯밤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 들었지요? 글쎄요. 그 말을 들으니 그랬던 것도 가꾸려. 누가 들어왔었나요? 그가 태연이 말하자 노파는 새로 새든 사람이라고 했다. 이름이 뭐 디몽이라나 도몽이라나 좀 별난 이름이었다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할몸은 교활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래요. 당신처럼.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한 장발장은 그날 저녁 주위를 살핀 뒤 코제트를 깨워 골목으로 나갔다. 그늘을 따라 걸으며 뒤를 살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코제트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장발장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자베르인지도 분명치 않았으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장발장은 길을 이리저리 돌아가 혹시 미행하더라도 따돌리게 했다. 그 외의 종이 열한시를 치자 이제는 괜찮겠지 하며 지나온 광장을 돌아보았다. 달빛이 호난 그 광장에 프로코트 차림에 네 사내가 모여있고 그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장발장에 있는 길을 가리켰다. 그는 자베르였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자 장발장은 코제트를 안고 달렸다. 한참 달아나서 뒤돌아보니 멀리 검은 그림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들판으로 뚫려있는 듯한 길로 접어들어 걷다가 그는 가슴이 철록 내려앉았다. 담이 앞을 막은 것이다. 아니 담 앞에 좁은 길이 있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은 막다른 골목인 듯 크고 하얀 벽이 보였다. 왼쪽은 100미터쯤 저쪽에서 딴 길과 이어져 있으나 저쪽에 자베르의 명령으로 한 사람이 망을 보고 있었다. 뒤에서는 자베르가 쫓고 있었다. 장발장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짜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때 뒤에서는 N7명이 대열을 짓고 총검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다. 15분 후면 자기가 있는 곳에 닿는다. 그렇게 되면 코제트와는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가. 길은 하나뿐으로 눈앞에 높은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가능하지만 코제트가 있어 불가능하다. 밧줄만 있다면.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있다. 그 당시 가로등에 쓰는 램프를 들어올리는 밧줄이 눈에 보였다. 그는 가로등 밑으로 가서 힘껏 그 끈을 당겨 끊었다. 이제까지 아무 말 없던 코제트는 장발장의 행동과 가까워진 헌병들의 발소리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 무서워요. 저기서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쉿! 조용히 해. 테나레디의 아줌말한다. 걱정 마.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 울어선 안 돼. 그러면 들킨단다. 어서 양손을 들어라. 겁에 파랗게 질린 코제트를 달래면서 그는 넥타이로 코제트의 겨드랑이 밑을 단단히 묶고 밧줄을 묶은 뒤 구두와 양말을 벗어 담넘으로 던져넣었다. 그 다음 밧줄 끝을 입에 물고 손과 발에 힘을 주어 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삽식 안에 담을 기어올라가 코제트를 업고 담위를 엎드려 나아가 담 가까이 뻗친 건물 지붕 위로 옮겨갔다. 갑자기 담 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헌병들이 오고 자베리의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잘 찾아봐. 놈은 틀림없이 이 근처에 숨어있어. 장발장은 지붕을 타고 살금살금 걸어 지붕까지 뻗은 보리수 나뭇가지를 타고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헌병들은 여전히 담너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장발장이 코제트를 업은 채 내린 곳은 나무 사이로 오솔길이 있고 군데군데 돌벤치가 있는 넓은 정원이었다. 그런데 오솔길 저쪽에는 채소밭, 멜론밭도 있고 담 옆에는 장작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아까 지붕을 타고 왔던 건물은 헛간이었다. 장발장은 구두를 신은 뒤 코제트와 함께 헛간에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코제트는 떨면서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자베로와 헌병들의 소리는 차츰 멀어져가고 여자들이 부르는 맑은 찬송가의 합창소리가 들렸다. 코제트와 장발장은 어느 틈에 무릎을 꿇고 그 노래소리에 자신을 맡겼다. 노래소리가 그치고 주위가 고요해지자 코제트는 땅바닥에 앉아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했다. 졸음 오니, 너무 추워요. 장발장은 우덧을 벗어 코제트에게 덮어주었다. 좀 괜찮니? 네, 이제 춥지 않아요. 아직 있을까요, 테나르디의 아줌마. 테나르디의 부인에게 쫓긴다고 했던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참, 그렇지. 이젠 갔으니 걱정 말아라. 코제트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조금 뒤 깊이 잠들었다. 장발장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자 용기가 샘솟았다. 그런데 생각에 잠겨있는 장발장은 조금 전부터 야릇한 소리를 들었다. 방울 소리와 같은 것이었다. 그 소리는 정원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났다. 그는 다리를 저는 모양으로 장발장에게는 몸소리가 쳐졌다. 자베르가 돌아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울을 단 그는 경찰관은 아닌 듯했다. 그는 코제트를 안고 헛간 깊숙이 숨으려 했다. 이거 큰일 났군. 그는 얼결에 소리냈다. 코제트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다. 코제트, 아니 죽은 거 아니야. 그는 마구 코제트를 흔들었으나 눈을 뜨지 않았다. 그가 온몸을 떨며 파랗게 질려 꼼짝도 않는 코제트의 가슴에 귀를 대보니 숨결이 약하디약하게 뛰고 있었다. 순간 자베르는 모든 생각도 잊고 정원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 사람은 남자인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 누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백프랑 주겠소. 그가 대뜸 이렇게 말을 걸자 사나이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백프랑을 드릴 테니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어이구 마들렌 시장님이 아닙니까. 달빛이 장발장의 얼굴을 환히 비추자 남자는 외쳤다. 놀라고 당황한 쪽은 장발장이었다. 이 어두운 밤에 이 낯선 곳에서 알 수 없는 사내가 자기의 옛 이름을 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노인은 모자를 벗고 반갑게 외쳤다.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하긴 시장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정말 몰라뵙기 쉽겠는데요. 그런데 저를 모르시겠어요. 목숨을 건져주시고 여기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장발장은 어리벙벙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그 노인이 얼굴을 들자 달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쳤다. 그제서야 장발장은 그가 시장으로 있을 때 목숨을 구해준 포실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 당신이었구려. 알고 말고.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소. 달이 밝으면 새벽역에 서리가 내려서 멜론이 서리 맞지 않도록 짚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차고 있는 방울은 뭔가요. 아 이거요. 이건 내가 있다는 걸 알리는 방울입죠. 여기에는 여자만 있어 나를 만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자만 있다고. 여기는 어디란 말이요.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수녀원을 모르세요. 장발장은 그제서야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포실방도 옛일을 회상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무리 시장님이라도 남자는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남자라고는 오직 저뿐이지요. 장발장은 노인에게 다가가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포실방 영감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오. 나를 좀 살려주시오. 포실방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장발장의 손을 잡고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기쁘다며 무슨 일이라도 돕겠다고 했다. 고맙소. 그래 당신 방이 따로 있겠지. 저쪽 낡은 집 뒤에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작은 방이 세 개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요. 그런데 두 가지만 꼭 약속해 주시오. 첫째 나에 대해 아는 것을 비밀로 할 것. 둘째 아무것도 묻지 말 것 이 두 가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죠. 좋소. 그럼 나와 갑시다. 어린애가 얼어 죽을 지경이요. 노인은 아이가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으나 약속대로 묻지 않았다. 얼마 후 코제트는 따뜻한 방에서 난로 불을 쪼이자 화색이 돌고 노인의 침대에서 세근세근 잠들었다. 장발장과 포실방은 야식을 먹은 뒤 집자리에 누웠으나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다. 마들레는 도둑일까? 설마. 그렇지만 이분이 나를 구했을 때 이 일 저 일 생각하지 않았으니 나도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진 포실방은 잠이 든 후 새벽녘에 깨어나니 장발장은 이미 일어나서 코제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들키면 모두 끝장이니까요. 마침 지금 수녀 한 분이 위독해 여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만 혹 부속여학교 학생들이 공을 치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고 포실방은 말했으나 장발장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수녀원이니 자베르가 수색하고 싶어도 남자이니 못할 것이고 학교가 있다면 코제트를 교육시키기에 알맞다. 그때 수녀원 쪽에서 종이 울렸다. 아까 말한 수녀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적언 조종으로 연구가 교회에서 실려나갈 때까지 1분 간격으로 24시간 계속됩니다. 장발장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제 생각에 빠져있었다. 그렇군. 여기서 살면 되겠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 눌러있을 수 있나 하는 게 문제군. 그보다도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시려면 일단 나가셨다가 정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와 그 부하들이 지키고 있을 밖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안 돼요. 하늘을 날아온 걸로 해주시오. 그럴 순 없지요. 어린애는 제가 채소 강주리에 넣어 지고 나가서 아는 집에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당신과 이곳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당신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나도 강주리 같은데 넣어가지고 나갈 수 없을까. 포실방은 곤란한 듯 귀 밑을 긁었다. 그때 또 종이 울렸다.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원장님께 당신 뜻을 전하지요. 갔다 와서 방법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방울을 울리면서 나갔다. 그동안 장발장은 잠이 깬 코제트를 타일렀다. 코제트, 우린 여기서 일단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테나르디의 아주머니한테 잡히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듣거라. 코제트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포실방 노인이 돌아와서 말을 전했다. 당신을 제 아우라고 말하고 부탁했더니 수녀원에 들어와 일에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우선 여기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힘들어서 아무래도 들어오신 것처럼 나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건 좀 곤란한데 포실방은 장발장에게 설명했다. 자기는 내일 아우를 데려오기로 했고 온장이 그것을 허락한 것은 그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새벽에 죽은 수녀는 자기를 수도원 지하실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나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포실방이 수녀에 가는 지하실로 옮기고 빈관을 구해 묘지에 묶기로 했다. 그 담내로 마들렌과 코제트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우선 밖에 나가 있어야 하고 그 문제와 함께 빈관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빈관이란 무엇이죠? 시청의 관입니다. 수녀가 죽게 되면 시청의사들이 와서 검시한 다음 사망을 날리고 그러면 시청에서 관을 보내고 이튿날에는 그 관을 싣고 묘지로 옮기도록 연구차와 일꾼을 보냅니다. 그때 빈관이 탄로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 안에 뭘 넣으면 될 게 아니요. 나를 넣는 거요. 장발장이 말했다. 포실방은 마치 의자 밑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듯 벌떡 일어났다. 그 그건 왜 안된다는 거요. 이봐요 포실방. 당신은 수녀가 죽었다고 했고 나는 마들렌이 죽었다고 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소. 우리가 지금 농담이나 할 때입니까. 그 속에서는 숨도 못 쉴 텐데요. 천만에 나는 진담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그 길밖에 없소. 그리고 숨은 쉴 수 있소. 입 근처에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뚜껑은 안에서 열도록 못을 박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장발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포실방 영감.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오. 여기서 잡히느냐 아니면 연구차에 실려 나가느냐 둘 중 하나요. 하긴 그 밖에 딴 방법이 없군요. 묘지에서 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관 속에서 견딜 수만 있다면 제가 파낼 수 있으니까요. 무덤 파는 영감은 저하고 잘 아는 매티엔 영감인데 술고래인이 관에 흙을 덮기 전에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하고 저 혼자 몰래 돌아오면 되지요. 그렇게 합시다. 틀림없이 잘 될 거요. 부탁하오. 장발장이 내미는 손을 감격해서 잡으며 포실방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이튿날 해가 질 무렵 낡은 연구차 행렬은 묘지를 향했다. 그 행렬 끝에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주머니에서는 망치 자루와 끌의 날과 집게의 손잡이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행렬이 묘지 가까이 이르렀을 때 포실방은 모든 일이 순조로워 흐뭇한 눈으로 연구차를 바라보았다. 묘지의 철문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매장 허가장을 보이며 장의사의 직원은 잡담을 했다. 그런데 삽과 곡괭이를 든 낯선 사내가 와서 포실방 옆에 섰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포실방은 사내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다. 무덤을 파는 사람이요. 매티인 영감은 죽었어. 그럴 리가 없어. 정말이요. 그렇지만 매티인 영감이 파기로 되어 있는데 매티인의 다음에는 그리비에이며 그가 나요. 포실방은 파랗게 질려서 그리비에를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깡말랐으며 낯빛이 좋지 못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묘지에서 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포실방은 그제서야 비로소 입가에 웃음을 띄었다. 아, 인생이란 정말 허무하군. 매티인 영감이 죽다니. 산 동안에 한 잔만이라도 더할걸. 그 영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도 무척 사람이 좋아 뵈는군. 우리 같이 한 잔하러 갑시다. 나는 일할 때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소. 포실방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연구차를 따라가는 그의 걸음은 너무 근심스러워 다리가 떨려 절뚝거림이 더해졌다. 그리비에는 젊으면서 늙은이 행세를 했고 깡마르고도 힘센 척했다. 여보, 친구. 나는 수녀원 묘지기라오. 그렇다면 나와 동료로군요. 우리 가까이 지내자고. 이미 친해졌소. 비록 당신은 시골뜨기이고 나는 파리토박이지만. 친해지려면 함께 술을 마시는 게 제일이지. 술잔을 같이 든다는 건 서로 마음을 터놓는 것이니 말이야. 자, 우리 한 잔 하러 가지. 그렇게 딱딱하게 굴면 좋지 않아. 일을 끝낸 다음에. 영감, 일곱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내가 어찌 술을 먹을 수 있겠소. 연구차가 먹고 성가대원도 사제도 모두 내렸다. 맞은편에 묘혈이 보였다. 이윽고 연구차도 성가대의 소년들도 모두 떠나갔다. 그리비에는 흙더미에 꽂혀 있는 삽자루를 잡았다. 포실방은 결심하고 그리비에의 팔짱을 끼며 자기가 술을 사겠다고 말했다. 무엇을 말이오 영감님. 깜짝 놀라 멍청이 쳐다보는 사내에게 포실방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만 했다. 내가 산다니까 술 말일세. 마르메로 술집에서 오물이나 먹으슈. 사내는 핀잔을 주고는 삽으로 흙을 떠서 간 위에 던졌다. 포실방은 몸이 부들부들 떨려 자기도 그만 무덤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보게 젊은 친구 술집 문을 닫기 전에 내가 산다니까. 아무 대꾸 없이 흙을 파는 사내의 팔을 잡고 포실방은 말했다. 나는 수녀원 묘지기로 자네를 도우러 온 것이니 일하기 전에 한 잔 하자는데 왜 그러나. 영감, 정 그러면 일을 끝낸 다음에 마시자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내는 삽질을 했다. 포실방이 이 친구가 술을 마신들 취할까 하고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육수짜리 알장토유를 사겠단 말일세. 하, 참 영감님도 대단하군요. 그러면 못 써요. 할 일은 한 뒤에 술을 마시든 말든 해야 하질 않소. 그리고는 또 삽질을 했다. 이쯤 되니 포실방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글쎄, 어쨌든 한 잔 하고 하자고. 내가 술을 산다 잔나. 젊은 사람이 너무 빡빡하면 못 써요. 수녀님을 편안히 재워놓은 다음에. 오늘 밤은 쌀쌀하니 빨리 이불을 덮어주지 않으면 죽은 여자가 울며 매달린단 말입니다. 그때 사내가 삽질을 하며 몸을 굽히는 바람에 저고리에 호주머니가 벌어지고 속에 든 흰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포실방의 눈이 번뜩이고 사내의 등 뒤에서 호주머니 속에 흰 것을 꺼냈다. 그리고는 포실방은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런데 젊은 친구, 허가증은 가지고 있나? 사나이는 일손을 멈추고 무슨 허가증이냐고 대물었다. 해가 지고 있으니 묘지문이 닫힌단 말일세. 그게 어쨌다는 거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 그제야 생각난 듯 그는 호주머니를 뒤졌다. 없는데요. 집에다 두고 온 모양인데. 그럼 큰일이 아닌가. 15프랑에 벌금을 내야 하질 않나. 포실방이 말했다. 사나이는 파랗게 질렸다. 너무 걱정 말게. 벌금 안 내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지만 해가 지고 15분이 지나면 철문이 닫히지. 그렇죠. 포실방이 거드름을 비우며 말하자 사나이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메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무덤은 꽤 깊으니 말일세. 그렇게 되면 15프랑 벌금이지. 자네 집은 어딘가. 정문 바로 곁입니다.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달려가면 문 닫히기 전에 나갈 수 있으니 집에 가서 가져오게. 문지기는 허가증만 보이면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동안 내가 여기 있어주지.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님. 포실방은 얼른 다녀오라고 재촉하고는 달려가는 사내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무덤 속을 들여다보며 조그만 소리로 불렀다. 마들렌 씨.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포실방은 소름이 오싹 끼쳤다. 거기 있습니까? 관 속은 여전히 조용했다. 포실방은 몸을 덜덜 떨며 간신히 끌과 망치로 관 뚜껑을 열었다. 오두침침한 속에서 파리한 장발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포실방은 머리카락이 쭈볕해서 벌떡 일어났다. 현기증으로 무덤벽에 기대서서 장발장을 내려다보며 포실방은 중얼거렸다. 아, 죽었구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는 흐늦게 울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매티인 영감이 나빠. 어째서 그렇게 일찍 죽어 마들렌 씨를 죽였냐 말이야. 마들렌 씨. 아, 불쌍하게도 영영 깨어나시질 못하는군. 아, 이제는 끝장이다. 끝장. 멀리 숲 저쪽에서 묘지에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포실방은 다시 장발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후다닥 뒷걸음질을 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장발장을 보고는 파랗게 질려서 꼼짝도 못했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군. 죽지 않았어. 살아났어.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장발장은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다. 기절해 있던 그는 차가운 바깥바람을 쏘이자 정신을 되찾은 것이다. 포실방이 제정신이 되기까지는 장발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렸다. 선생님이 영영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가셨다면 저나 아가씨는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음, 으스스하군. 하고 장발장이 말하는 소리를 듣자 포실방은 완전히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 뒤에 두 사람은 묘열 밖으로 빠져나와 구멍에 흙을 메웠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두 사내와 한 여자아이가 걸음을 재촉하며 수녀원으로 들어갔다. 포실방 노인의 아우를 소개받은 수녀원장은 그를 정원사에 조수로 쓰기로 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포실방 영감, 방울을 하나 더 마련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둘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여 장발장과 코제트는 수녀원에서 살게 되었다. 장발장은 포실방과 한방에서 살면서 정원선지를 거들었고 코제트는 수녀원 부속학교의 학생으로서 기숙사에 들어갔다. 수녀원은 장발장에게 완전한 은신처였고 평온한 생활의 시작이었다. 나무에 대해 잘 아는 그는 과수에 접목을 해 과일을 열리게 하여 수녀들을 기쁘게 했다. 코제트와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만날 수 있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코제트가 소원해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인형을 두고 온 것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장발장에게 말했다. 그 인형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 몇 해가 지나갔다. 혁명가 청년 장발장과 코제트가 수녀원에서 살기 시작한 지 8, 9년이 될 무렵 파리의 뒷골목을 12살 된 얼굴이 파리안 불황화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소년에게는 양친이 있었으나 그들이 소년을 돌보지 않아 불황화가 된 것뿐이다. 두세 달에 한 번쯤 소년은 시큰등하게 중얼거렸다. 슬슬 어머니를 만나러 가볼까. 소년이 찾아가는 곳은 장발장이 자베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코제트를 데리고 뛰쳐나온 그 집으로 그때보다 훨씬 낡고 지금은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종드레트 가족이었다. 부부가 두 딸과 다락방에서 함께 사는데 남편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 그런데 소년은 모처럼 집에 돌아가서도 어머니의 왜 왔느냐는 꾸중을 듣기만 했다. 어머니는 딸들만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소년을 사람들은 꼬마 가브루시라고 불렀다. 종드레트 가족의 방 옆에는 스무살가량의 마리우스라는 법률 공부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역시 가난했으나 종드레트 일가와는 달리 말숙하고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다. 마리우스는 군인의 아들로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 자란 뒤의 일이다. 마리우스는 질 노르망이라는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80살이 넘은 건강하고 왕고한 성격의 노인으로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맞따른 독신으로 노인의 시중을 들었고 둘째 딸은 군인과 결혼했으나 아들을 낳자마자 죽었다. 질 노르망은 왕정복고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부하임을 알자 결사 반대했다. 그러나 결혼을 끝내 막지는 못했으나 딸이 아들을 남기고 죽자 사정이 달라진 노인은 외손자를 막고 아버지인 군인과는 만나지도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리우스. 아버지는 폭메르시인데 나폴레옹군의 기병대령이었다. 그 무렵 나폴레옹은 죽었고 국왕이 다시 프랑스를 다스려 나폴레옹 시절의 사람들은 조용히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폭메르시 도 그 부류의 사람으로 아내를 잃고 아들까지 빼앗기자 베르농이라는 시골에서 꽃을 가꾸는 일에만 온 정렬을 기울였다. 그의 정원에서 피는 꽃들은 아름다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령의 유일한 낙은 두세 달에 한 번씩 파리에 나가서 이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기둥 뒤에서 몰래 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쩌다 듣는 아버지 이야기는 국왕을 존경하는 이 집안에서는 욕된 소문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곁에 있지 않은 사실이 서운하거나 보고 싶지도 않았다. 마리우스는 완고하고 급한 성격이면서도 손자만은 무척 귀여워한 할아버지로 만족했다. 마리우스가 17살이던 어느 날 질로르막 노인은 한 통의 편지를 보고서 말했다. 내일 베르농에 갔다 오너라. 내 아버지를 만나러. 알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다는구나.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리우스는 그날 밤에 떠나는 마차를 탈 수 있었으나 그 마차를 타지 않고 이튿날 밤에야 겨우 베르농에 도착했다. 집을 찾아 벨을 울리자 나이 많은 한여가 나왔다. 폭메리 씨 댁인가요?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뵙고 싶은데요. 나는 아들입니다. 이제는 만나실 수 없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가리키는 문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제와 의사가 있었다. 쓰러진 사람은 폭메르시 대령으로 사흘 전에 내염에 걸려 아들을 찾았는데 마리우스가 베르농에 도착한 날 저녁에 병이 더욱 악화되어 헛소리를 하며 아들을 데리러 가겠다고 방에서 뛰쳐나오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그의 파리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산에 닿은 얼굴, 흰 머리카락, 전장에서 입은 많은 흉토가 얼굴과 손에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마음속에 다짐했으나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고 남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다를 바 없었다. 대령은 유서 한 장을 아들에게 남겼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폴레옹 황제께서는 월투루 전쟁에서 나에게 남작의 자기를 내려주셨다. 현재 왕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나 나는 너에게 남작의 지위를 물려준다. 내가 남작이라 불리기에 알맞은 인물이라는 것은 말할 나이도 없다. 그리고 그 유서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월투루 전쟁에서 한 병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테나르디에라는 상사인데 지금은 파리에서 가까운 몽페르메유에서 여관을 하고 있다. 테나르디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사례를 해주기 바란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경의에서 마리우스는 그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리우스는 베르농에 하루를 머무르고 파리로 돌아와 법률 공부를 시작하고는 아버지에 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직 모자에 상장을 달았을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종교상의 습관이 몸에 밴 마리우스는 어느 일요일 미사를 드리러 생실피스 교회에 갔다. 그날따라 생각에 잠겨 무심코 어느 기둥 뒤에 가서 교구위원 마베프시라고 등에 적힌 실내장식욕 벨벳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데 미사가 시작되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마리우스에게 말했다. 이건 내 자리요. 마리우스가 얼른 자리를 비워주자 노인은 그 의자에 앉았다. 미사가 끝난 뒤 생각에 잠긴 마리우스에게 노인은 다가와 말했다. 아까는 실례했어. 또 이렇게 방해해서 미안하오. 귀찮은 늙은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 까닭을 설명해 주리이다. 마리우스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으나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저 자리를 좋아하오. 저 자리에서 미사를 드리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오. 왜냐하면 나는 몇 년이나 2,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몰래 지켜보는 아버지를 저 자리에서 보았기 때문이오. 그는 아들을 보고는 눈물 짓곤 했는데 그만큼 사랑했다오. 잘은 모르지만 아이의 외할아버지와 이모가 아들을 만나면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던 모양이오. 그래서 자기를 희생했던 거요. 그들은 정치상의 대립으로 부자간을 떼어놓았던 모양이오. 하기야 정치상의 대립도 좋겠지만 세상 대립은 대립으로만 그쳐야지 악마라도 그럴 수는 없었을 거요. 그는 부원 아파르트 대령으로 지금은 죽었을 거요. 베르농에서 살았는데 이름이 폭메르인지 폭메르시인지 그렇다오. 폭메르시가 아닙니까. 그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안색이 변해서 말했다. 늙은 교구위원은 두 손을 마주잡고 외쳤다. 맞소. 당신이 그 아드님이오. 아, 그렇군. 지금쯤은 다 성장했을 테니까. 아, 참 가엾은 아드님이오. 당신을 무척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지금은 계시지 않으니. 마리우스는 노인을 부축하여 그의 집까지 모셔다 주었다. 이튿날 마리우스는 질로르망 씨에게 말했다. 친구들 몇 명가 사냥하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한 사흘 나가 있어도 괜찮겠어요. 외할아버지는 쾌히 승낙하고는 눈을 깜빡이면서 딸에게 낮은 목소리로 연애라도 하는 모양이라고 소곤댔다. 마리우스는 사흘 동안 집을 비웠다가 파리에 돌아와서 곧장 법률학교의 도서관으로 가서 모니테리지를 빌렸다. 그는 모니테리지를 읽고 공화국가 제국시대의 모든 역사며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기며 신문, 보고서, 포고문 등을 모조리 읽었다. 대육군의 보고서 속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흥분했다. 그가 다시 찾아간 마베프 교구의원은 그에게 대령의 은퇴며 베르농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침내 마리우스는 숭고하고 온화하고 세상에도 비할 바 없이 출중한 그 인물 자기 아버지였던 순한 양인 동시에 사자 같은 그 사나이의 내력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전념하는 그가 질노르망 식구들과 대면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자 이모는 조카의 변화에 투덜거렸다. 그러나 질노르망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손자가 연애에 정렬을 쏟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아닌 게 아니라 마리우스는 진짜 정렬을 쏟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를 열렬히 숭배했고 동시에 자기 사상 속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읽은 역사는 그를 깜짝 놀라고 당혹스럽게 했다. 여태까지 그에게는 공화국이나 제국이라는 말은 한낱 헛개비에 지나지 않았다. 공화국은 황혼 속에 단두되어 제국은 암야 속에 가리며 그 속은 혼돈한 암흑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별들이 반짝임으로 공포와 환희가 교차하는 이상한 놀라움을 느꼈다. 미라보, 생지스트, 로베스피에르, 당통, 그리고 나폴레옹. 그는 용문을 알 수 없고 눈이 부셔 뒷걸음질 쳤다. 그 후 차차 놀라움도 현기증도 없이 그 업적들을 들여다보고 공포심 없이 그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혁명가 제국은 그의 꿈꾸는 듯한 눈동자 앞에 휘황하게 펼쳐져 보였다.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자기의 조국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보고 찬탄하고 숭배했다. 그는 후회와 환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자기의 생각을 나눌 아버지가 없음에 절망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에게 몸을 던지고 그렇게 외쳤으리라고 생각하며 마리우스는 마음속으로 줄곧 흐느이며 한탄했다. 아버지와 조국이라는 새로운 두 가지 것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자연적인 성장을 그는 느꼈다. 여태까지의 의견을 생각할 때 그는 수치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자연히 나폴레옹에 관한 생각도 바뀌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힘이 들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나파르트에 관한 1814년의 왕당파 무리들의 의견에 젖어 있었다. 온갖 편견 등으로 나폴레옹을 비뚤어지게 변형시킨 복고정부는 로베스피에르보다도 나폴레옹을 더욱 증오하여 일종의 전설적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역사를 읽고 연구의 감에 따라 마리우스의 시야는 차츰 트이고 그는 그 어떤 광대한 것을 어렴풋이 보았으며 나리감에 따라 더욱 똑똑히 보았다. 애초에 그의 본의가 아니면서도 다음에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환영에라도 끌린듯이 도취하여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결국은 감격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계단을 그는 기어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홀로 곰이 다락의 작은 자기 방에서 대육군의 보고서를 읽고 있던 그는 대제국의 전모를 깨닫고 아버지의 숨결과 함께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감격하여 몸을 떨며 숨을 헐떡이다가 벼랑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양파를 창밖으로 뽑고 황제패야 만세라고 외쳤다. 이러한 은밀한 진통을 겪은 그의 마음이 기족주의자, 근황파, 왕당파 등에서 탈피하여 열렬한 혁명파이자 민주주의자가 되고 거의 공화파가 되었을 때 남장 마리우스 폭메르시라는 이름의 명함을 백장 주문했다. 그것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끌린 변화에 지극한 당연한 결과로 다만 그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명함을 호주머니 속에 쳐넣어 두었다. 한편 또 하나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그는 아버지에게 접근해 감에 따라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외할아버지한테서 멀어져갔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거의 외조부를 증오하게 된 그였으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에 적음에 대한 이모의 구중을 온순하게 여러 가지 핑계로 대했다. 한편 할아버지는 연애를 하리라는 자기의 절대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외출은 언제나 재빨리 이뤄졌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흐느끼곤 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몽페르메유 여간주인 테나르디에를 찾아보았으나 파산하여 여간은 닫히고 어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일로 해서 나흘간 집을 나갔던 마리우스가 닷새째 되는 아침 일찍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오늘은 기필고 며칠간 못 봐 보고 싶은 손자에게 어디에 가서 무얼 했는지 따지리라고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손자는 또 나가서 방에 업고 마리우스가 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상어 가죽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들에게 남작의 지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또한 프로코트의 주머니에서는 남작 마리우스 폭메르시라고 인쇄된 명함이 나왔다. 지일로르망 씨는 그것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이런 죽일놈. 꼬박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지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늙은이와 이모는 등을 맞대고 앉아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참 후에 나타난 마리우스는 할아버지가 손에 자기의 명함 한 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보자 부르조아적이고 냉소적이면서도 어딘지 고압적인 그 오만한 태도로 외쳤다. 내가 남작이라고. 축하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마리우스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대답했다. 지일로르망 씨는 냉소를 그치고 그의 애비는 자기라고 격하게 내뱉었다. 제 아버지는 겸손하고 영웅적인 분으로 공화국가 프랑스에 영광스럽게 봉사한 위인이었으며 25년간을 야영에서 생활하고 낮에는 포탄과 총화 속에서 밤에는 눈과 진창과 빗속에서 싸웠으며 두 개의 군기를 빼앗고 스무 군데의 상처를 입고 마침내는 잊혀지고 버림받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잘못이란 단 한 가지. 조국과 저라는 두 배운 망덕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우스가 엄숙하게 대답하자 지일로르망 씨는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서더니 얼굴을 몹시 붉히고 외쳤다. 마리우스, 내 아버지가 어떤 자였는지 난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얼굴조차도 몰라. 다만 내가 아는 건 그놈들은 모두 악당이었다는 것뿐이야. 모두 휩쓸어서 말이다. 알겠나, 마리우스. 그래, 내놈이 남작이라고. 로베스피에르를 섬긴 놈들은 모조리 도적이다. 보나파르트를 섬긴 놈들은 모조리 불안당이다. 정당한 왕을 배반한 놈들은 모조리 반역자다. 월터루에서 프러시아인과 영국인들 앞에서 도망친 놈들은 모두 비겁한 놈들이다.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다. 내 애비가 그 중에 있었는지 어떤지 난 몰라. 너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말이다. 이번에는 마리우스가 불덩이가 되어 눈을 부릅뜨고 외저부를 쏘아보며 부르짖었다. 부르봉 왕가를 타도하라. 저 뚱뚱보 돼지 루이 18세를 거꾸로 뜨려라. 루이 18세는 이미 4년 전에 죽었으나 그에게 아무 상관도 없었다. 늙은이는 새빨개졌다가 갑자기 창백해져 방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이윽고 딸에게 말했다. 이 벼락치기 남자가 나 같은 시민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겠지. 그리고는 몸을 떨며 마리우스에게 팔을 뻗쳐 호동쳤다. 나가라. 마리우스가 말없이 집을 나가자 이튿날 지일로르막 노인은 딸에게 6개월마다 600프랑을 마리우스에게 보내주고 그의 이야기를 자기 앞에서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시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사실은 일종의 혁명적 전율이 은연중 감돌고 있었다. 1789년과 1792년의 시면으로부터 다시금 일어난 숨결이 주위에 감돌고 있었다. 왕당파는 자유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과 바닷물이 뒤섞인 것과 같이 괴상망측한 사상의 결합이 생겨났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아직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처럼 광범한 지하조직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쿠구루란 비밀결사가 X에서 생겨났고 파리에도 그런 결사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ABC 친구가 유명했다. ABC 친구란 겉으로는 어린이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로는 어른들의 재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ABC란 아베세의 약칭으로서 민중을 뜻한다. 그들은 민중의 의식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ABC 친구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싹트는 비밀결사였다. 그들은 파리의 두 군데에서 회합하는데 하나는 중앙시장 근처의 코랭트라는 술집이고 또 하나는 팡태훈 근처의 생미셸 광장의 뮤쟁이라는 조그마한 카페였다. 첫 번째 장소는 노동자들이 드나들었고 두 번째 장소는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ABC 친구의 비밀회합은 보통 뮤쟁 카페에 한참 떨어진 뒷방에서 열렸다. 모두들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하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들은 높은 소리로 무엇이고 짓거렸으나 어떤 일에 관해서만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벽에는 공화국 시대의 옛 프랑스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경관의 눈을 번뜩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ABC 친구의 대개가 학생으로서 몇몇 노동자들하고도 뜻이 통하며 주된 인물은 앙졸라, 콩프페르, 장프루베르, 페이, 쿠르페락, 레글, 졸리, 그랑테르 등으로 이 청년들은 서로 친해 가족처럼 지냈다. 레글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모두 남부지방 출신이었다. 그리고 마리우스는 동창인 레글의 소개로 이 작은 모임에 회원이 되었다. 한 번은 마리우스의 사상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저녁 ABC 친구들이 거의 모여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한참 대화 중에 한 문구가 튀어나와 레글은 콩프페르에게 불수 이런말로 끝을 맺었다. 1815년 6월 18일 월터루. 그렇고 말고 이 18이라는 숫자는 참 묘해. 부나파르트에겐 치명적인 불길한 숫자야 하고 쿠르페락이 외쳤다. 그때 마리우스는 워터루라는 말에 친구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잠잡고 있던 앙졸라가 쿠르페락에게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죄악은 속죄에 의해 메워져야 한다는 말이겠지. 죄악이라는 말에 마리우스는 참지 못하고 벽에 걸린 지도로 걸어가 한 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쿠르시카 섬. 이 섬이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찬물을 끼얹은 듯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앙졸라는 허공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프랑스가 위대하기 위해 쿠르시카 따윈 필요하지 않아. 프랑스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위대한 걸세. 사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일세. 마리우스는 앙졸라를 돌아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추워도 프랑스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어. 나폴레온과 프랑스를 함께 생각하는 것은 결코 프랑스를 깎는 게 아닐세. 대간절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자네들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 황제에 관해 소견을 말하기로 하세. 내가 들은 바로는 자네들은 마치 왕당파처럼 목에 힘을 주어 보나파르트라고 말하더군. 그런데 여기서 밝히지만 우리 외할아버지만 해도 보나파르트라고 발음한다네. 물론 나는 자네들을 멋진 청년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도대체 자네들은 어디다 정렬을 쏟고 있는가. 자네들은 황제 말고 누구를 숭배한단 말인가.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 어떠한 위인을 바란단 말인가. 모두들 말이 없었으며 앙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침묵의 마리우스는 더욱 열을 내어 말을 계속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세. 이러한 황제의 제국임을 아는 국민으로서 얼마나 빛나는 운명이라. 프랑스 제국을 로마 제국과 견줄 수 있게 하고 온 유럽에서 영광의 황금옷을 입은 민족으로 만들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숭고한 것이 아닌가. 이보다도 위대한 것이 대간절 뭐가 있겠는가. 자유가 있지. 하고 콩부페르는 말했다. 이번에는 마리우스가 고개를 숙였다. 이 간단하고 냉정한 한마디는 흡사 강철 비수처럼 그의 서사시적 격정에 웅변을 깨뚫어 그 격정이 가슴 속에서 쓰러져감을 느꼈다. 고개를 쳐들어보니 모두 콩부페르를 따라 나가버리고 앙졸라만이 곁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른 마리우스에게 심각한 동요를 남겨주고 견딜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심어주었다. 그는 간신히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벌써 그것을 버려야만 하는 것일까. 그는 그것을 부정하면서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겨우 아버지에게 접근한 지금 다시 떨어져야 하는가. 그는 두려웠다. 외조보와도 친구와도 융화될 수 없고 이중으로 고립되었음을 알고 뮤젠 카페를 그만 나갔다. 마리우스의 생활은 몹시 궁핍해 맨 먼저 시계를 팔아치운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여자들 틈바구니에 끼어 고깃간에서 육칠수를 치르고 살이 붙은 양갈비 한 대를 사서 갈비를 몸소 쪄가지고 사흘 동안을 살아갔다. 그 첫날은 고기를 먹고 이튿날은 기름을 먹고 사흘째 되는 날 뼈를 갉아먹고 있을 때 질로르망 이모는 그의 하숙집을 겨우 찾아내어 600프랑을 보내왔으나 마리우스는 그것을 되돌려 보냈다. 그 당시 마리우스는 스무 살로 외조부 집을 떠난 지 3년째였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변함이 없었다. 마리우스는 외조부의 마음을 오해하여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우스의 오해였다. 세상에는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 손자를 애지중지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없다. 사실상 질로르망 씨는 꾸짖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해가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열렬히 사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하던 손자가 자기 앞에서 떠나자 그는 가슴 속에 캄캄한 공허감을 느끼고 자기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손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섭섭해했다. 또한 마리우스가 없어 의기소침해진 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자에게 굽히지 않으리라 하면서도 늘 손자 생각뿐이었다. 참견 잘하는 친구들이 손자의 이야기를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폭메르시 남자께서는 어느 구석에서 시시한 변론을 하고 있답니다. 마리우스는 고독한 생활을 하며 앙졸라가 주제하는 그룹에는 굳이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사이좋게 지내고 필요할 때는 온갖 수단을 다해 도왔으나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마리우스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하나는 ABC 친구의 청년 쿠르페라기오 또 하나는 노인 마베프 씨였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은 노인에게로 기울었다. 맨 처음 그의 덕택으로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났으며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마베프 씨가 마리우스에게 하계야 정치상의 대립도 좋겠지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정치적 대립에는 무관심했고 자기를 조용하게만 해준다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했다. 마베프 씨의 정견이라고 하면 식물과 특히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굳이 그에게 주의자라는 글자를 끝에 붙인다면 그는 다만 고소주의자였다. 그는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몹시 경계하고 책을 수집하면서도 독서를 하고 식물학자로서 실제로 정원을 가꾸었다. 그가 폭메르시 대령과 알게 되었을 때 대령이 꽃에 대해서 쏟는 정녀를 자기는 과실에 대해 쏟고 있다는 공감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마베프 씨는 마리우스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마리우스는 젊고 온화해서 그의 늙은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었기 때문이었다. 1830년경 사지인 형이 죽자 공중인의 파산으로 형과 자기와의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전 재산인 일만프랑이 달아났다. 7월 혁명은 서적상의 위기를 가져와 코틀의 금방 특산식물지는 판매가 정지됐다. 마베프 씨는 어느 날 메지에르 거리를 떠나 동판과 식물표본과 종이 끼우개와 장소를 가지고 오스테릴리스 마을의 한 초가집으로 옮겨갔다. 그곳 초가집에는 오직 포르투 생작의 서적상과 마리우스만이 방문이 허용되었다. 노인은 날로 가난해져 갔으나 슬퍼하지는 않았다. 마리우스는 쿠르페락과 만나기도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쯤 마베프 씨를 찾아보기도 했다. 마리우스의 즐거움은 혼자서 오래오래 산책하는 일로 그가 고르보의 날가 빠진 집을 발견한 것도 역시 산책 도중이었다. 그리고 적막하고 새가 싼 데에 마음이 끌려 살기로 했다. 거기에서 그는 마리우스 씨라는 이름만 통하고 있었다. 사랑의 정렬을 제외한 모든 정렬은 몽상 속에서 사그라져버렸다. 정치열도 몽상 속에서 쓰러져 1830년의 혁명은 그를 만족시키고 그를 진정시키면서 그것을 도왔다. 그러나 그는 벌컥 성질을 안 내게 된 일을 제외하고는 여전했다. 그의 의견은 다만 온전해졌을 뿐이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적절히 말하자면 그는 이미 의견은 없고 오직 공간만을 가졌을 뿐 그는 인류라는 당파에 속해 그 중에서 프랑스를 택하고 국민 중에서는 민중을 택하고 민중 속에서는 분여자를 택했다. 그의 연민의 정이 특히 향한 것은 바로 여자들에 대해서였다. 이제 그는 사실보다 연민을 좋아하고 영웅보다는 시인을 마렌코 같은 전쟁보다는 욕기 같은 성경을 좋아했다. 그러한 1831년의 중간 무렵 심부름을 하는 노파로부터 옆방의 종두레트 집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방세를 두 달 분이나 밀려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다. 마리우스는 자기의 저축액 30프랑 중에서 25프랑을 꺼내 20프랑은 방세로 5프랑은 그들에게 주라고 노파에게 전하며 비밀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무렵 마리우스는 중키의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새까맣고 수치 많은 머리카락 혼칠하고 이지적인 이마며 정열적인 코를 가진 그에게서 진실하고 침착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행동 또한 매우 신중하고 냉정하고 정중했다. 입술은 새빨갛고 이가 무척 하얀 것이 매력적이었다.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서는 매우 부드러운 인상을 느끼게 했다. 이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지나치는 골목에서 앳된 처녀들이 의뢰 돌아다 보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초라한 꼴을 보고 웃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의 기품 있는 태도를 보고 처녀들은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쿠르페락은 그렇게 점잔만 빼며 책만 보지 말고 여자애들도 쳐다보라고 충고했으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다. 여, 신부님. 안녕하시오. 마리우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물론 쿠르페락마저 피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리우스가 도망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여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심부름하는 수염난 노파이고 또 하나는 앳된 처녀로 자주 보면서도 한 번도 마음 쓰지는 않았다. 벌써 1년 전부터 마리우스는 룩상브루 공원 웨스트 거리 쪽에 가장 호젓한 오솔길 한쪽 구석에 있는 늘 같은 벤치에 한 사내와 소녀가 앉아있는 걸 보아왔다. 사내는 한 예순쯤 되어 보였는데 늘 쓸쓸해 보였고 제대 군인인가 싶도로 완강한 체구이면서도 피로한 듯한 기색이 온몸에 감돌았다. 그는 호인인 듯 싶으면서도 어쩐지 접근할 수 없는 모습으로 결코 남의 시선에 눈길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소녀가 맨 처음 그 남자를 따라와서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는 겨우 열 서너 살쯤 되어 보였으며 흉알만큼 빼빼 마르고 어색하고 별 볼품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눈만은 꽤 아름다워질 것 같았으나 불쾌하리만큼 뻔뻔스럽게 눈을 치켜두곤 했다. 그녀는 수도원의 기숙생처럼 굵은 검정 메리노 천에 옷을 입었다. 그들은 분여간 같았다. 마리우스는 처음 2, 3일 동안은 아직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늙은 사내와 아직은 다 컸다고 할 수 없는 이 소녀를 유심히 보았으나 나중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들 편에서는 마리우스를 거들떠보기조차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태연스럽게 서로 얘기하고 계집애는 즐거운 듯 쉴 새 없이 재잘거렸다. 늙은이는 형언할 수 없는 애정에 찬 눈길로 묵묵히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틈인지 마리우스는 무의식적으로 이 옷을 길을 산책하는 버릇이 생겨 일정하게 그들의 벤치가 있는 쪽과는 반대쪽 끝에서 걸어들어와 그들 앞을 지난 다음 다시 먼저 들어섰던 길 끝까지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다. 그는 산책에 나서면 대여섯 번씩이나 왕복을 되풀이하고 또 일주일에 산책을 대여섯 번씩이나 했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끝끝내 인사 한 번 하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마리우스는 처음 한 해 동안 거의 날마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보았다. 그는 노인한테 호감이 갔으나 소녀는 좀 따분하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마리우스의 룩상부루 공원을 산책하는 버릇이 반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었다. 그러다가 어느 청명한 여름날 그는 다시금 그곳에 가게 되었다. 좋은 날씨 탓에 상쾌한 기분이 되어 산책을 즐기는 그의 눈에 그 나디근 한 쌍의 남녀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정과 변함이 없으나 소녀는 그 전과 달리 키가 헌칠하고 어여쁜 여자였다. 여전히 어린애 같은 순박한 모습을 하고 열다섯 살 아이의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자태를 모두 갖추었다. 그녀는 줄곧 눈을 내리뜨고 있어 그가 본 것은 음영과 수줍은 듯한 밤새 기다란 눈썹으로 백발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매혹적인 산뜻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처음에 마리우스는 그녀가 아마 먼저 본 소녀의 언니라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산책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전해보았던 소녀임을 알았다. 반년 동안에 그 소녀는 처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처녀는 단순히 성숙해졌을 뿐 아니라 이상적인 여자가 되어 그 전날의 기숙사생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다워짐에 따라 고상한 취미도 생겨났던 것이다. 그녀는 그다지 치장도 하지 않고 수수했지만 산뜻한 멋이 풍기는 옷차림이었다. 또한 검정 비단 옷과 케이프에 흰 대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파라솔을 만지작거리는 흰 장갑을 낀 손과 명주신 속의 조그마한 발이 짐작되었다. 지나치는 그녀에게선 특유의 향기가 짙게 풍겼다. 노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산책에서 마리우스가 가까이 가자 처녀는 짙은 푸른색의 어린아이다운 눈매를 들어 쳐다보았다. 그 후 처녀가 앉은 벤치 옆을 몇 번이나 지났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매일 가는 룩상브루 공원에서 변함없이 와 있는 부녀를 보았으나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지금은 아름다워졌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 가까이로 지나다녔으나 버릇일 뿐이었다. 천사들이 씻어낸 듯 하늘이 맑고 숲속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던 어느 날 마리우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무런 사념 없이 벤치를 지나다 자기를 쳐다보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순간 마리우스는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동시에 모든 것이 담긴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산책을 계속했다. 그가 방금 본 것은 순진하고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방긋이 열렸다가 닫혀버린 신비로운 빛이었다. 그날 저녁 고미 다락으로 돌아간 마리우스는 일상복으로 산책을 나갔다는 걸 알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일상복은 리본까지 찢어진 모자와 맞작궁 같은 느슨한 장화와 무릎과 팔꿈치가 히뜻거리는 검은 옷이었다. 이튿날 같은 시각에 마리우스는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뒤 장갑까지 낀 호화로운 차림으로 룩상부르 공원으로 갔다. 도중에 쿠루페락을 만났으나 못 본 채 해버렸다. 쿠루페락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지금 막 마리우스의 새 모자와 옷을 구경했지. 놈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거야. 시험이라도 치르러 가는 모양인데 그 속에 파묻혀 멍청한 낯작을 하고 있었어. 룩상부르 공원에 이른 마리우스는 끌려가는 듯한 쑥스럽고 느린 걸음으로 자신의 오솔길 쪽을 향했다.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공원 길로 다가가자 벤치에 앉은 처녀와 노인이 보였다. 그는 상의의 단추를 채우고 다시 옷을 추스리고는 느긋한 마음으로 벤치를 향해 걸으며 주름살에 신경을 쓰면서 처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걸음걸이에서는 공격태세와 정복하려는 속마음이 틀림없이 엿보였다. 길 끝쪽은 그녀로 말미암아 뽀얀 푸른빛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더니 벤치 가까이에 이르자 아직도 길 끝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도 발걸음을 멈추더니 되돌아서버렸다. 그는 자기가 끝까지 안 간 줄도 몰랐고 처녀가 자기의 훌륭한 차림을 보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혹 누가 뒤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려고 몸을 똑바로 하고 걸었다. 그는 길 반대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먼저보다 더 가까이 벤치에 접근했다. 세 그루의 가루수를 사이에 둔 거리까지 와서는 한참 머뭇거렸다. 처녀의 얼굴이 자기 쪽을 쳐다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사내다운 용기로 귓밑까지 새빨개지면서도 엄숙하고 꼿꼿하게 주머니에 한쪽 손을 놓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걸었다. 그녀는 어제처럼 비단 옷에 대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는 벤치 앞을 지나 길 끝까지 간 다음 다시 되돌아서 아름다운 처녀 앞을 지났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불쾌감까지 느꼈다. 그는 벤치와 처녀한테서 등을 돌려 멀어지면서 뒤에서 그녀가 바라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순간 뭔가에 걸려 채이면서 몸을 비틀거렸다. 그는 다시 벤치 옆으로 갈 생각을 않고 길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주저앉아 견눈질을 하면서 몽롱한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내가 기다리는 흰 모자와 검은 옷의 저 사람들도 내 용기 흐르는 바지와 새 조고리에 전혀 무감각할 수 없을 것이다. 약 15분 후에 일어선 그는 그 벤치 쪽으로 다시 걸어가려는 듯 하더니 우뚝 선 채 가만히 있었다. 그는 15개월 이래 처음으로 딸과 함께 매일 나오는 저 사람도 아마 틀림없이 나를 눈치채고 내가 다가서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모래 위에 지팡이로 뭔가 끄적거리다가 휙 돌아서서 부녀의 벤치를 뒤로 하고 돌아와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